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오늘의 것은 여러분들 이 윷놀이를 하는데요 이 윷놀이를 우승하면은 바로 백만원이 저의 통장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세보님 화이팅 화이팅 시작 갑니다 하악 하악 서니스 시작 나쁘잖아 여기서 개가 나온다면 고가가 나온다면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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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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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하나 mache 하나 detailing 모 두 번 합치고 내려가 오케이 훈수 좋아 여장! 대범님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대범님이 도망가아아아 신이시어! 신이시어! 신이시어 나에게 운을 주셔서! 신이시어 나에게 뜻을 주셔서! 어? 도망가아아아! 변따 써아아아아아tering 허후허허허 없어져 없어져 어.. 어..어..어? 하.. 하 intertw Birma 우위 부lifting 아.. 억み matter 자 여기서 제가 예상합니다 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레가 나옵니다 잠시 안찍은 나이스!!! 하 . 쓸모도trl 쓸모ğ 나이스 이거 몇개 들어가면 끝이야?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될게 여laughter 채원이 갈게요 안녕 오옹 꼬릿 아하하하하 아 너무 잘 나온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랬잖아 나이스와 이제는 멤버를 좀 바꿔보자 그럼 내가 여기서 빠짐 내가 여기서 빠짐 잠이 오고 싶다 백만원 백만원이다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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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백만원 날아갔네 자 세봄님이랑 메면님이랑 빅헤드님이 열심히 해주었지만 백만원은 저희꺼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게임이었으니까 서로 인사라도 한번 해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서디의 경쟁을 펼친 두 선수에게 모두 박수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1대1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어요 1대1 한번 해야죠 3백만원이면은 아 잠깐만 고민하게 되는게 백만원이면 국밥이 600그릇 국만이 아 200그릇이셨는데 그것이 600그릇으로 바뀐다면은 365일 2년동안 하루에 한끼 국밥을 먹어도 아슬아슬하게 먹을 수 있는 구암들이 와 컬 300만원 빵을 안다고? 나만 나만 걸리면 돼 낙지 3 10 3 5 2 1 2 2 2 3 2 2 2 1 2 2 3 2 2 3 재링이 재호님인가보다 안 Tomb собствен 그러고 자 일단은 저기 파란 도깨비 잡고갑니다 나중에 잡으러 갑니다 여기서 일단 김재훈이 arrows붙을 보여드립니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유꼭혀 따라떼라따 안녕히 계세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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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아아아아악 흐하핳 걸걸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Now 합치자 이거 합쳐야지 그지 앗 자 일단은 저기 파란 도깨비 잡고 갑니다 나중에 잡으러 갑니다 자아 여기서 김재원이 일단은 유술 뽑는 기적을 보여드립니다 앗 합친다 먹구야 가자 음 free 저 먹고는 여기, 저 먹고 싸울огда 아프어? 으어주어주세요 까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갈꺼니까 ㅋ 야ω 일단 차수님은 망했지 저거 잡을 수 있다! 미나씨한테 복수할 수 있다! 오! 똑똑하다! 가시죠! 설마! 설마! 에바요! 진짜 미쳤다! 캐시질렀어? 왜 저래? 뭐야 갚쳐서 가야지 이야~~ 진짜 소름이 돋는다 와 진짜 이거 뭐하는 애지? 일단 이거 도망가야돼! 채원아 도망가! 300만만 하니까 눈앞에 있어! 국밥 600개! 국밥 600개가 네 눈에 있어! 국밥 600개가 순댁국 정식으로 400개를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채원아 части lå도아 어 이 삼백만원에 도대체 뭐야? 오케이! 들어가! 이 300만원은 뭐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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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와아! 뭐야! 뭐야! 쿠퍼아악! 내구파아악! 쿠퍼아악!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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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침하게 되잖아! 나 무침하게 되잖아! 나 무침하게 되잖아! 나 무침하게 되잖아!! 나 무침하게 되잖아! 아! 나이소! fisherman! 3번 2선승이었나? 비쿠 아마따 체파니 선승 끄쿠쿠 아마따 체파니 선승인정 어요정 체파니 선승인정 어요정 체파니 선승 체파니 선승 체파니 선승 체파니 선승 자가 지금까지.. 모에카였습니다.. 오와 사안 milli원 자 biomedical 협조해 주신 아프리카팀 그리고 넷마블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을 그리고 가고 싶은 길을 멈추고 여유를 느낄 때가 필요하다. 욕심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길. 욕심보다는 행복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욕심보다는 행복을 즐기고 싶습니다. 욕심보다는 행복을 만드시는데, 욕심보다는 행복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욕심이 불편한 욕심이 불편한 욕심보다는 행복을 부끄러워야 합니다.